해남완사 이거를 색깔 아니 이건 회사에서 내가 들어가? 회사에 이게 있어봐라 그럼 회사에서 널 아무도 안 건드리자 내일 또 다이진에서 오른쪽으로 확 봐 나 두걸이 쫙 올라가고 있어 쟤 지금 거리제잖아 약간 시뮬레이션 놀리네 아 귀여워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나봐 난 안 보여 애기들 막 달려가 아 지금 들어가나봐 아 맞아 여러분 저희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자유시간을 얻었습니다 저희 지금 야시장 왔거든요 뭐 먹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드디어 불편한 의상과 모든 메이크업을 다 지워버리고 완전 편안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친근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행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 사람 진짜 많은데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여기 되게 유명하던데 네 여기 돌아다니다보면 무슨 전염무 사진 들고 아 전염무 사진 들고 아 전염무 사진 들고 아 여기구나 여기서 먹어보자 우리도 어 그래 그래 맛있겠다 아 이렇게 노상을 까는 거구나 오 신기하다 자리를 만드는 데 중요하네 그래? 자리는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야? 네 여기 소고기보다 다 새우로만 먹으라 3명 3명 6명 양양갈릭 5개 소고기보다 다 왜 안 돼 뭐? 새우만 먹을까? 왜? 다른 거 맛 없다는데? 아 그래 소고기 빡빡빡 어 근데 이게 왜 이러나? 근데 치킨 아니면 피스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뭐가 달라? 닭꼬치 아니야 저거? 어 나 저거 먹어볼게 닭꼬치 5개 소고기 5개 이거 20개 먹을래? 20개? 이거 2명에서 한 26개 먹을래 아 그래? 아니 그럼 이렇게 먹자 아 그래 새우 10개랑 5개 5개 먹자 그러게 10개 쉬림 5개 5개 치킨 치킨 어 여기 앉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만 하나봐 프리스틱 아 이게 여기 아닌가봐 저쪽인가봐 와 쩜다 여기 앞에서만 기다려야잖아 그러게 이 앞에서만 기다려야되면 자리를 안내를 해줘야하는거 아니니? 이거보다 졸라 더 많네 그래? 더 우큰으로는 해야된다 진짜? 그정도야? 응 너 먹어봐 너 너 아빠? 그래 와 되게 조그맣다 여러분 드디어 프론 하고 프론 돼지랑 뭐야? 치킨 다섯개 다섯개 이건 열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소스가 되게 맛있대 어 근데 이거는 되게 큰데? 이거 이만한데? 어 짜란 이거 20개 먹으면 배불러 나니까? 이걸 20개를 어떻게 먹었냐 배불러 이게 무슨 소스일까? 타리로 여기 특유의 소스가 있는데? 배가리 빼니까 한 반이 줄었다 어? 여기 벗겨져 있네? 응 이거 좀 넣어졌어요 맛있다 맛있다 알이 꽉 찼네 근데 갑각류 알레르기 힘들겠다 이게 내 맛집이네 싱가포리 이거랑 필리프레 제가 우선 뭐 먹어? 홍량국 같은 거 먹지 않을까? 싱가포리 왜? 내가 걔네 걱정돼 내 걱정돼 마지막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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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령 내가 원래 표준인데 안녕 저희 가서 이제 본격 식사를 해볼까? 에펫다이즈는 맛있게 먹었습니까? 어디 에펫다이즈야? 배불러? 절대 걸어가지 말자 여러분 저희는 어디에 왔죠? 모라이언 캐리 모라이언 모라이언 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나도 꼬이잖아 모라이언 분수에 왔습니다 여기 사진을 찍을 거예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마리나베이 센츠입니다 그린 베이스 오 사람 진짜 많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모르겠지 빨리 저희 가서 찍어야 돼 저기 지금 자리 쟁탈정이야 여기는 그냥 상탈을 다 벌리겠는데? 여기 다 같이 찍는 거지 뭐 위아더 원 이렇게 찍어야 되네 아니 좀 더 뒤로 가야 돼 내가 맞출게 아니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아니야 너무 갔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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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좀만 더 아가리 벌려 아니야 기다려 내가 맞출게 아니야 기다려 내가 맞출게 야 너 가을 하는 거 같아 네가 움직여야 돼 내가 완전 뻗고 싶은데 완전? 그럼 더 꺾어봐 뒤로 좀 가 뒤로 됐어 조금 고개를 들어 아니 너무 들었어 고개를 들어 고개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럼 뒤로 확 꺾어 앞으로 가 뒤로 한 칸 됐어 멈춰있어 움직이지 마 아니 앞으로 한 칸 됐어 멈춰있어 움직이지 마 좀 더 앞으로 가 썸 찍으면 안 돼 그래 야 딱 네가 누우면 그거 그대로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새끼 난 맞추지도 않고 됐어? 그래 더 찍어줘 야 맘대로 맞춰지는데 스타벅스 들어가서 썸 시켜볼래? 그러자 둘이 같이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빼내고 다시 가볼래? 2차시동 렛츠고 너가 붙여봐 이러면 되는거야? 아니야 내가 여기를 맞춰 내가 이제 대화 조금 더 올라와 아래로 어? 어 됐어 거기야 응 된 것 같아 여러분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너무 예뻐요 와 벌써부터 줄 너무 많은데? 저거 다 줄이야 기다린 사람 짱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3, 40분 전에 왔는데 이렇게 줄이 쫙 서있네 어 너무 길다 줄 여기가 입구야 여기가 뭐야 지금? 달려가서 어 렛츠다이빈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그 다음에 여기부터 앉아 이거 보이기 전에 꺾고 앞으로 쭉 간다면 한골목 지나고 두골목 지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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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애기도 경쟁자야 쟤 지금 거리제잖아 쟤 지금 시뮬레이션 놀리네 아 귀여워 뭐야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나도 보여줘 왜 박수쳐? 뭐가 나왔나봐 나는 안 보여 어머 애기들 막 달려가 저 액션 치는 곳까지 찍어서 대박이지? 어 지금 들어가나봐 어 맞아 그냥 다 뛰어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 어머 대박이야 고마워 ㅋㅋㅋㅋ 액션 야 진짜 깨 나왔나봐 레이 내가 빨리 와야 되는데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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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야 지금 어디까지 있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거는 뭐일까? 이게 제일 인기네 인기 만점 야 이것도 안 된대 우리 왜 이렇게까지 바빠야되는거지 기와를 제일 좋아하는 새스미 귀여운 애들 너무 많아 진짜 귀엽다 진짜 멋생겼어! 다 한 개 닮았어 이거 너 닮았다! 미쳤다 이런 거 해! 이런 건 너무 귀엽잖아 이거 귀여워!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딱이듯! 너 이거 해라! 근데 너무 쎈다 까다롭네?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그치! 그치! 아 근데 귀척이야 짱인데? 이거 사면 어디에 쓰진 않겠지? 그치! 쓸데없는 거 사지마! 야 스크런치! 이런 거는 좀 이쁘지 않니? 그거 어디다 쓰게? 요즘 끄고 다니자! 이게 얼마라고? 20달러! 20달러? 야 저 목뱅에는 쓸모라도 있지? 그거는 무슨 쓸모야? 이거 아까 살 수 있어! 마음대로 사! 이거 진짜 살 거야? 응! 이것도 살 거야? 싼 사도? 고민 중이야 하나만 사 이거를! 아니 이거 새깍을! 아니 이거 회사에서 왜 가져가? 미치는 소리 들어 나이 33초로! 회사에 이게 있어봐라! 근데 근데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 그럼 이렇게 놓으면 아마 아무도 너를 안 건드리겠다! 그럼 이런 것도 하나 넣어! 컴퓨터 위에 이런 것도 하나 넣어! 그럼 회사에서 널 아무도 안 건드리겠다! 아 빨리 그냥 돈만 사! 이상한 거 없거든! 이게 프런지! 아니 그 니가 머리끈을 사서 뭐 할 건데! 머리끈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머리끈이지 뭐야! 야! 저기 다섯 살 짜리 애도 안 부르다! 얘가 너보다 더 적게 산다! 그쵸! 오늘 돈을 샀어 이미! 어때 봐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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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이 뭐 있었는데? 실버투스인가 그랬는데? 아! 투슬리스! 투슬리스다! 투슬리스! 그치! 너는 왜 자꾸 너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야? 여러분 보셨나요? 제 위치를 망각하네요! 아니 너는 오른쪽이 잘 나오고 나는 왼쪽이 잘 나오는데! 저를 생각하는 게 아주 진이 신여인 줄 알지! 나는 왼쪽이 잘 나오고 너는 오른쪽이 잘 나오는데! 너가 맨날 너가 오른쪽이 잘 나오는데! 어디 넌 따위가 나와 하나면 나올 거라고! 그치! 지금 엄청 안 들어가게 할 거야! 행복한 척한 말이야! 뭐야? 지금 예스야스미스피드 캐릭터랑 찍는다고 5분 일찍 와서 이러고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찍을 거래요! 대박! 어떡해! 나 너무 창피해졌어! 우리 너무 맨 앞이야! 와! 여러분 이거 독질해요! 20년 동안? 나이킹하고자!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택해! 이렇게! 네! 나이킹! 나이킹! 어디서? 너가 조금 앉아! 살짝! 액션! 정말 좋은가봐 애같아 여러분, 연예인 덕질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봐 돈질을 했어야 보여주는 거잖아 경제력 있는 애의 덕질이 이렇게 무섭다 천으로 행복해하네 동대룩 있는 애의 덕질이 이렇게 무섭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공항으로 가야하는데, 공항으로 가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마사지를 예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고 나네 싱가포르 2박 3일만에 진짜 공항 많이 했다 그니까 모든 싱가포르를 다 본 것 같거든요 맞아맞아 싱가포르 바다도 보고 다 봤죠 아무튼 저희는 이제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똑같은데 물고는? 저희 너무 행복해요 너무 부었어 아무튼 저희 이제 싱가포르 일정은 다 마치고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나왔네 안녕! iff